고객님! 별도 가입 없이 시흥시민이라면 바로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복 보장도 되니까 꼭 명심하셔야 돼요. 네? 그런 보험이 어딨냐고요? 시흥은 있다니까요? 쉽고 재밌게 정책을 즐기세요. 시흥은 정책이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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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친절한 정책 가이드 시흥호스트 박세아입니다.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누구나! 한국인 외국인 상관없이 정말 으으으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중복 보장이 되면서 보험료가 무료! 안정한 시력을 위한 우리 가족 안심보험!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시흥시 시민안전보험은 시흥시가 직접 보험사용을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단해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에 의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흥시 시민안전보험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의 사고는 물론이고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후유장애와 사망, 일사병,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치클 전 교통사고 보상치료비, 운영질환 진단,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물놀이 사고 사망, 화상수술비까지 최대 1,000만원!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거기다 다른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보험금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 모든 혜택을 부담없이 뿌리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료도 부담되는데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나요? 아닙니다. 꾸준히 발생하는 재난 및 사고에 대한 부담감은 해소하고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CMC가 일괄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이 많은데 다른 보험이랑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혹시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사고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CMC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흥시민이라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보험금 청구도 이제 그만! 이젠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청구서 양측을 받아 보험사에 청구하면 신청 끝! 시흥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시흥시청 시민안전과 031310-2451로 연락주세요. 보다 더 안전한 시흥! 보다 더 살기 좋은 시흥을 위한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시흥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친절한 정책 가이드, 시흥호스트 박세아였습니다. 입벌려라 혜택 들어간다! 슉! 정책은 화면 Bill검에 도착해 주신 Shinok kalian 철대가 number 1